안녕하세요. 저는 박기경 선수라고 합니다. 작년에 임대로 왔었는데 다시 오게 돼서 더 큰 영광인 것 같고 대구FC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내년에 리그와 ACL, FF컷 다같이 동행이 됐는데 ACL이나 리그에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목표는 있지만 개인 목표보다는 팀 목표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. 대구FC 팬 여러분, 이렇게 대구FC 오게 됐는데 작년에 임대에 왔을 때도 정말 좋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